아름다운 뷰가 멋있어서 저기 구름도 흘러가다가 잠시 멈춰 있습니다 사람의 타나 느낌에 따라 다 다르죠 말로 표현하기가 한폭의 동양화? 표현할 수 없는 한폭의 동양화 참 좋습니다 신선들이 머무르는 곳 그러니까 이름하여 엔젤스 레스트 천사들이 쉬는 곳이라 그런지 그분들이 아름다움을 좋아하네요 11월 16일 토요일 저희들은 엔젤 레스트 산을 오르려고 합니다 방금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뚜벅뚜벅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몸이 좀 달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옷 갈아입으면서 들으세요 오늘 엔젤 레스트 올랐다가 왁키나폴로 돌아 내려옵니다 7마일 코스입니다 7마일 한 발 한 발 하다 보면은 금방 또 도착합니다 최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어요 동넷길 같다고 주의사항은 평양시 허던대로 하면 좋고 나는 우리 회원님들 믿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좋고 단지 오늘 보니까 등산로가 젖어 있네요 미끄럼 방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그러면 안전산행 즐거운 산행 해봅시다 가자 화이팅 가봅시다 다시 추레일헤드에 출발해서 조금 올라왔는데 내려다보이는 뷰가 멋있습니다 은숙씨 나오기 좋죠 은숙씨는 어디 출신이요 우리는 삼척 아 삼척 원주 그럼 영동과 영서가 만났네 산하고는 좀 아닌 것 같고 바다 우린 바다 쪽 바닷사람이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뭐 애기 때 있어 가지고 어떤 분 그 동해 라온이라고 있어 이름이 그 그 저 유튜브 그 채널 이름이 그래서 그분 동해 출신 아닌가 그 생각도 해보고 삼척은 동해는 얼마나 떨어졌어 거기서 문진 뭐 강릉 그쪽 방릉이 좀 봐 아 그래서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고 어 확실히 강원도 내가 살지 않았던 것도 강원도가 나오면 보게되고 더 반가워 혹시 내가 갔던 데 아닌가 하고 보게되고 그러면 혹시 저 채널을 보시는 저기 우리 유튜버님 혹시 잘 보세요 저 강원도에요 혹시 학교 같이 다니는가 모르잖아 학교까지는 아닐테고 강원도 잘하고 가닷가 있다가 마찬가지 참 저도 저 전라도 담양 나와서 광주에서 컸는데 첫 놈이 여기 와가지고 참 강원도 새벽도 살았어요 새벽도 살았어? 그럼 여기 온 지가 몇 년 됐어? 34년 34년 32년 32년 결혼을 34년 와 많이 됐네 나보다 1년 잘 살았네 아 그러면은 여기서 더 많이 살았네 한국보다 난 지금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가 더 고향 같아 왜냐면 한국은 철없을 때 살았고 여기서는 철도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도 좋은 거 같아 뭐 한국을 다니러 가는 것만 좋고 사는 거는 노 땡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살다 보니까 여기가 내 고향이다 생각하고 그냥 맞춰 살아남자들은 또 고향 가고 싶어야돼요? 아니고 가고 싶은 것보다도 그냥 비지딩 친구도 그립고 다니러 가는 건 괜찮은데 또 조상임 산소도 있으니까 못 찾아다 보니까 좀 죄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그런 마음이지 가다가 가지고 한 달 정도 놀면은 한방 또 여기 오고 싶어요 여기 오면은 커트랜드 공항에 딱 내리면 너무 좋아 뭔가 안정되어 있는 편안함이 있어 한국 가서 여기저기 바쁘게 있다가 그러면은 은숙씨가 크게 말하면 한국은 친정이고 여기는 시댁인데 시댁에 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살다가 땅에 묻힐 곳이다 생각하니까 아마 그런 뜻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난 더 좋죠 인제는 색깔 볼래요? 색깔? 어? 뭐? 그... 뭐야 이거? 버섯인데 귀여워? 버섯이에요? 네 새는 버섯이야 여기 있었어 아 먹는건지 안먹는건지 아 아 오늘 연구실 5시에 모여 아 이거 연구를 해야 돼 마지막이 이 정도 많다니나 봐 이거 봐 아, 언니가 느꼈구나. 아, 느끼셨구나. 근데 한 1kg는 빠졌어. 아, 뛰셨어요? 아니, 며칠, 며칠 사이에. 아니, 며칠, 며칠 사이에. 아니,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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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진짜, 쓸데없는 데서 빠지고, 빠져야 될 건 안 빠지고. 넌 못 끼지 않냐? 뭘 볼 때 일부터 삭발리네? 아냐, 조금 있으면 배 들어가.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찍는 바위에요. 아, 그래? 네. 그러면... 큰 바위일 것 같아. 미끄럽다, 이거. 바위길 조심하십시오. 바위길 조심하십시오. 여기 엔젤레스트 정상이 거의 다 왔잖아요. 그렇지만 여기가 더 뷰 포인트가 멋있어. 그래서 잠깐 쉬었는데 보고 느낌이 있어요? 뭐 느낌이 있는 사람, 말하고 없는 사람은 그냥 안 해도 될까요? 아, 헤이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거 보세요. 한 폭의 그림. 이거는 카메라를 담을 수도 없어. 우리가 직접 와야 볼 수 있는 전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탁선. 탁선. 탁선입니다. 탁선. 탁선을 이해 못 하십니까? 탁월한 선택입니다. 탁선. 삼총 앞바다 보다 더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건 내 자신께 숨지고 있겠네요. 우리 형님은? 아... 다은이 만드는 기구는 정말 아름답네요. 신비스러운 것 같아요. 네. 아, 전지요. 좋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회원님들과 보게 되어서 참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좋습니다. 저는 이 능산끼리 또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어. 여기 봐라. 여기가 맞힌 피크야. 어. 어디 좋으면 청사들이 일주일처럼 왜 있겠어. 청사님 만나려나? 왜 이렇게 일주일지 만나서. 조심하세요. 아, 저리 치웠어요. 아. 와. 아.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으쌰. 하하하하. 왜 고개가 안 모으셨네. 왜 고개가 안 모으셨네. 이거 해줘요? 언니. 남자야, 남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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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형님 보호도 보호받을라야 되는가 없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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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cm 가끔 내가 해병대 집시라는건 모르냐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는 이빨 빠진 해병대 같지. 하하하하하하. 으 아 자 뭐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정상이 바위가 많으니까 바위 틀릴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세요 아 아 아 으 으 으 아 아 으 아 정상에서 본 3 백6 10 또 주입니다 어 아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진짜 무서워 자기가 좋아하면 또 이렇게 남겨나 봐 여기다가 이렇게 하라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당신은 어디가 제일 좋아? 거기는 실버스타 여기가 제일 좋아 제가 은숙씨가 말하는데 맞아요 실버스타 거깁니다 네 실버스타 뭐 이렇게 입었어? 제가 갔다 왔어요 정말로 아우 실버스타드 갔다 왔어? 네 세 번 갔다 왔는데 이제 아 한번도 못 봤는데 아 이거 좋은데를? 엄청 버리면 좋겠다 멋있다 자 우리 회원님들 네 얼굴이 밝아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네 없습니다 만약에 스트레스 있으면 날려버립시다 어 저 강물에 뛰어보냅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정말 근데 저는 안떼요 너무 오염될까 오염될까봐 오염될까봐 참 오늘따라 강물이 진짜 평화스럽네요 네 근데 요 바위 그 뒤에꺼는 뭐에요? 저기도 또 있고 저게 락락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나네 어 이게 강물이 아니라 바닷물이 고여있는 것 같다 호수가 고여있는 것 같다 음 음 호수 같다 진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러니까 저 바람이 가장 많이 불고 그러고 보니까 형님네 동네에 저 강 건너네 네 그러죠 우리 집은 저기 하하하하하하 건너 건너 어 저기 형님들 동네에 저 희끗희끗 보인다 케마스 어 어 저희는 지금 엔젤레스트 정상에서 멋있는 뷰를 감상하고 다시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한번 참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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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줍니다 아 아 예 저 너머 산에는 아 불이 나가지고 나무들이 타 있습니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아 아 아 아 으음 괜찮더라구 꼭 고기가 있지 음 맛있구먼 장꽃장이라도 해봐서 한번 근데 내가 뭘 보니까 해상쌀라고 해봐야겠다 며칠 전에 2,3일 전에 딴 거야 음 요새 소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웃긴다 말아야 돼 짤려있어 이제 딱 감자 집어넣고 에다가 계속 말리기 됐더라고 하하하하 사열로 말렸어. 웃겨가지고 산야가 불이 나서 그런지 고사리가 유난히 많습니다. 고사리 나무가 이렇게 타가지고 참숫만 남았네 참숫 얘는 진짜 참숫같지? 돼지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맞아 숯 이거 진짜 참숫시다 이거 양념장하고 저희들은 지금 와끼나폴로 넘어가는 길에 잠시 쉬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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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바타 동생인가봐 요염한 자태야 왜 이렇게 앉아있냐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흘렸어 여기 아 왜 이렇게 음이온이 많이 생겨 가지고 우리 회원님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 진짜 흥지경 와우 멋있다 와우 좋다 아우 너무 좋다 비트세기 쓸어도 멋있을 것 같아 와 이렇게 멋있다 멋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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